경남 성시화운동본부가 보금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을 초청해 2020 보금의 전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창원지역 목회자와 장로가 참석한 설명회에서 강사로 나선 보금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은 보금광고와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고 있다며 경남지역이 보금을 향한 뜨거움을 가지고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남 성시화운동본부와 창원시 기독교연합회 보금의 전함은 창원시 광고 선교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새 기관은 4월 한 달 동안 창원지역에 보금광고를 세우고 부활절 연합예배 후 거리전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